자,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. 즉, 각을 이등분한 선 위에 있는 어떤 그 점에서요, 두 변의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각 AOP하고요, 각 BOP가 각의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한다면, 이등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, 성분 PQ와 성분 PR의 길이가 같아진다, 이런 성질을 갖는다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. 두 번째는요, 각을 이루는 두 변에서 각각 어때요?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은요,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. 즉, 성분 PQ하고요, 성분 PR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, 각 AOP하고요, 각 BOP의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거죠. 뭔가 같아 보이지만, 이 두 가지 성질이 서로 반대되는 거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게요. 첫 번째 성질부터 살펴보시면, 각 AOP하고요, 각 BOP의 크기가 같을 때, 전 P에서 두 변, OA와 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와 R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. 그랬을 때 이 두 삼각형 봐주시면, 수선의 발을 내리셨기 때문에, 각 PQO하고요, 각 PRO가 90도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선분 OP는 공통이 되고, 각 POQ하고요, 각 POR의 크기가 어떻다? 같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은요, 직각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빗변이 공통이고, 한 예각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어떤 합동이다? RHA 합동이다라는 게 확인 가능하네요.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인 선분 PQ의 길이와 선분 PR의 길이가 어떻다? 같다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.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변까지의 거리가 어떻다?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 성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선분 PQ하고요, 선분 PR의 길이가 같을 때, 두 점 OP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. 그랬을 때 이 두 삼각형을 한번 봐주실 거예요. 우리 선분 PQ하고요, 선분 PR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어떻다? PQO하고요, PRO의 크기가 몇 도? 90도 직각으로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선분 OP가 공통이고, 선분 PQ와 선분 PR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요,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공통이고,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합동이다? RHS 합동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네요. 따라서 대응각의 크기인 각 AOP와 BOP가 어떻다?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합니다. 따라서 두 번째 성질인 각을 이루는 두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은요,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셨고요. 각의 이등분선의 이 성질은요,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